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인수를 주도한 김병건 BK 메디컬 그룹 회장이 머니투데이 방송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 회장은 빗썸을 인수한 싱가포르 BK 컨소시엄을 주도했는데요. 인수 소식 이후 시장의 기대감을 안고 빗썸은 단숨에 글로벌 거래량 1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김 회장은 빗썸 내부 경영진에 대한 자부심과 글로벌 진출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예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인수한 김병건 BK 메디컬 그룹 회장은 세계 최고 거래소를 10여 개국 각지에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빗썸을 약 4천억 원에 인수한 BK 글로벌 컨소시엄을 주도했습니다. BK 글로벌 컨소시엄은 빗썸 지분 38%를 가지게 되면서 최대 주주에 올라섭니다. 싱가포르에 하고 또 홍콩에 하고 세계 10개 국가에 이미 법인을 설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한국 빗썸에 못지않는 각 나라마다 크고 좋은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 회장은 빗썸의 5대 주주로서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위만 알 수 있는 탄탄한 시스템과 인력에 대한 자부심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통해 문제 해결에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BK 성형외과를 23년 전 창립해 비즈니스화를 이끈 의료계의 신화이자 증권가에서는 1,600억 원 수준의 휴제일 지분 가치를 보유한 투자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10여 년 전 싱가포르에서 블록체인을 접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사업가로서의 변신을 꾀했습니다. 글로벌 거래량 10위권까지 내려갔던 빗썸은 인수 소식 이후 9개월 만에 글로벌 1위를 탈환했습니다. 국내 규제를 넘어 사업 다각화와 글로벌 진출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건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람입니다.